자, 문제 3번. 최고 출력이 90마력, 기관에서 기계 효율이 0.9, 변속장치를 통하여 전달된다면 추진축에 발생되는 회전수와 회전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문제의 내용은 추진축에서 발생되는 회전수와 회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게 되면 최고 출력이 얼마? 최고 출력이라 하면 IHP, 최초에 발생된 출력이 되겠죠. 최고 출력이 90ps다. 여기에 기계 효율이 얼마냐? 기계 효율이 0.9. 여기에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기관 회전수가 5000rpm이고 변속비가 2.5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관 회전수가 5000rpm이고 변속비가 2.5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회전수, 추진축, 다시 말하면 엔진에서의 회전수, 변속비에서의 변속비 이런 정보가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됐죠. 그런데 추진축에서 발생되는 회전수와 거기에 관련된 회전력은 얼마냐? 토크는 얼마냐?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추진축의 회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속비를 우리가 구하는 궁식을 적용을 시켜보죠. 변속비는 nf분의 nd다. 다시 말하면 프라율의 회전수분의 여기에 엔진의 회전수, 즉 엔진의 회전수. 여기에 nf는 모르고 엔진의 회전수는 5000rpm이 주어졌죠. 5000rpm이다. 그런데 변속비까지 주어진 상태가 되죠. 얼마? 2.5. 이걸 정리하게 되면 변속비 2.5는 여기에 nf분의 엔진의 회전수 5000rpm 이렇게 되죠. 그럼 nf를 갖다가 변속비를 구하게 되면 nf는 변속비가 아니고 프로펠라, 다시 말하면 추진축의 회전수. 추진축의 회전수를 구하게 되면 5000rpm이 2.5가 되죠. 2000rpm이 2.5가 된다. 그러니까 이 nf, 다시 말하면 추진축, 프로펠라 샤프트의 회전수는 2000rpm 정도가 되죠. 회전수는 구했어요. 추진축의 회전수는 얼마? 2000rpm. 그래서 여기 구한 내용을 가지고 변속, 다시 말하면 엔진 토크가 엔진에 대한 회전력 발생되는 출력이 90마력이라고 했죠. 90마력에다가 기계효율이 0.9니까 여기에 그대로 제동마력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HP는 제동마력은 도시마력 곱하기 IHP 곱하기 기계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최고 출력이 90마력이라고 했으니까 90 곱하기 효율이 얼마? 0.9. 따라서 제동마력은 얼마가 되느냐? 81마력이 되겠습니다. 81마력이다. 그러면 이 81마력을 가지고 현재의 추진축에서 발생되는 토크가 되니까 엔진에서 발생된 토크, 거기에서 토크가 확인이 됐고 최종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효율성까지 따져서 뒤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효율성 0.9까지 우리가 계산이 돼서 81마력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제동마력의 상태를 다른 의미로 보면 BHP는 716분의 TR이 되죠. T 곱하기 R이 된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TN이라고 하죠. TN은 회전수는 토크를 지금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추진축에 토크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의 마력은 얼마? 81마력. 그리고 71, 716분의 T를 모르고 여기에 RPM이 아까 2000, 추진축 RPM이 2000RPM이다 라고 했으니까 T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T를 계산하게 되면 2000분의 716 곱하기 81이 되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하면 29kg이 된다. 그래서 1번 추진축에 대한 계산 이렇게 나오고 2번 토크 다시 말하면 회전력은 추진축의 회전력 회전력은 29kg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